지난 이야기 짭구는 휴방 중에 1억이 넘는 숏 포지션을 청산당하고 분노의 찬 짭구는 다시 한번 숏 포지션을 잡는데 담보금이 만 달러 6만 달러일 때도 담보금이 만 달러 7만 달러일 때도 담보금이 만 달러인가요? 아 그니까 돌고 돌아 지금 만 달러만 지금 세 번째 아닙니까? 10만 달러 찍으면 만 달러되고 10만 달러 찍으면 만 달러되고 야 진짜 근데 이게 좋은 거를 뚫고 올라가는 게 말이 되냐 형들? 이게 비트코인 씨X 아무 이미대가리도 없는 거에 야 이게 말이 돼? 이거 49K가 저점이었다는 게? 아 난 75K도 갈 거 같아 이거 형들 그쵸? 아 형들 씨XX 몸은 족대고 잡겠어 짭구야 익절 몇 K에서 할 거야? 나도 방금 숏 스위칭했는데 프로의 관점이 궁금하네 이거 15K까지 볼 거예요 진짜로 나 이제 여기 70K 위에서 숏 잡은 거는 아 익절 없습니다 15K에 익절 걸어놓은 거야 진짜로 트럼프 때문에 오르는 건데 대선까진 무조건 롱이지 물결표 전에도 내가 그렇게 롱 잡으라 했지 아니 씨부래야 그 ETF 때도 결국에 이거 ETF 대자마자 딱히 호재거리 없으니까 다 빠지잖아요 이 결국에 이것도 다 빠져요 ETF랑 차원이 틀리지 코인 대통령인데 비교할 거래라 트럼프 당선되면 법정화폐가 되는데 진짜 죄송한데 형님들이 너무 좆박 같은 상상을 하시는데 코인은 탈중화가 돼 있으니까는 그나마 관심을 받고 그나마 값어치가 있는 거지 이거 미국에서 존나 밀어주잖아요? 결국에 이거 존나 규제 생기고 해가지고 코인도 존망이야 결국에는 어? 니가 뭘 아냐고요? 형님도 아는 척하는데 나도 아는 척할 수 있잖아요 나도 좀 하기에요 형님 형님만 채팅이라고 아가리 존나 털고 나는 한마디만 하면 니가 뭘 하는데 어? 오늘 공기밥 더 안 채울 거야? 13개야 공기밥 7개로 누구 코에 붙이냐 방송하기 싫어? 아 몰라 씹브래 그냥 공기밥 싹 다 받고 할 테니까는 말 걸지 마 포큐 아 아 아 아 아 형님들 오늘 몇 케이 갈 거 같냐 오늘 60K 때 다시 갈 거 같나요 형님들? 저만 지금 60K 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건가요 혹시? 내 평은 아무도 없냐? 형님들 제가 충고하니 충고 하나만 해도 될까요? 우리 용충 형님들 입절하셨을 때 입절하세요 진짜로 내일 되면 또 지옥 시작이니까는 환희에 입절하세요 진짜 마지막 충고 드립니다 줄까? 야 이거 10개만 잡자 아 솔직히 12개는 너무 사치해요 야 일단 나스닥 10시 반에 개장하니까 나스닥 개장까지 한 번 볼게요 담배 하나만 피겠습니다 썸배 타임 꺼서 야 이거 잠깐만 10시 반에 나스닥 딱 빅쇼트 딱 뜰 각인데 이거 딱 하락을 위해서 1분 전에 딱 그 상승하는 거 뻔하죠 뻔해 3 2 1 0 5 5 5 5 5 5 야 잠깐만요 내 거 찍고 떨어진다고? 야 이대로 한 10시 40분까지 원웨이로 한 10분 동안 떨궈야 돼 진짜로 그냥 롱키벌레 새기들 반 죽여놔야 돼 이거 어? 야 나 정 잡고 딱 말합니다 이번 연도 안에 100만 달러 진짜 어떻게든 제가 찍는 거 보여드릴게요 만 달러 스타트 100만 달러 마무리로 진짜 내가 한다면 하는 새끼거든요 형님들 1 2 3 5 5 5 5 5 5 야 너무 빨리 오르는데 잠깐 받는 야 뭐야 비트코인은 이거 아니 나스닥 좀 따라가 비트코인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너만 올라가 1 2 3 3 4 5 5 오늘 방송 전에 또 멋진 청산 보여주려 이번 연도 안에 100만 달러 진짜 어떻게든 제가 찍는 거 보여드릴게요 진짜 내가 한 달은 하는 새끼거든요 형님들 병신 아 진짜 그냥 롱이나 존나 잡고 이 행복을 같이 느껴야 되는데 아우 존나 나는 맨날 병신 같아 진짜 아우 자쿠 프로쇼드로 뽑기고 롱쳐 올리는 거 모름 스토키스틱 슬로우 시그널 아직 롱이 머그로 아닌 오늘 비트코인 진짜 하늘 뚫고 달라락 화성 갤럭시 10억 호구 키키 아 그러니까 저런 애들이 분명 있다는 거는 이거 진짜 비트쇼스로 한 건 이제 빠질 때가 됐는데 지금 롱충인데 그냥 아예 미쳤어 그냥 완전 다 가져가라 다 가져가라 다 가져가라 다 가져가라 오케이 오케이 정답 정답 아 와우 정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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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근데 진짜 80K의 시대가 올까 진짜로 아 이건 아니지 않냐는데 아 솔직히 진짜 80은 안 갈 거 아니야 아 근데 진짜 이런 생각하는 거면 진짜 나 같은 새끼들 그냥 계속 죽을 장착 형만 치다가 그냥 롱으로만 존나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죄송한데요 추세매매라 추세매매라 하시는데 저도 추세매매 하고 있는 거예요 역추세매매 어? 이 역추세매매라고 씹으래 나도 역추세매매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씨 아 진짜 아 이 새끼들 그냥 나 가지고 노는 거지 지금 어? 지금 내 청산가 바로 앞에서 나 가지고 지금 노는 거 같은데 야 새로 씹새끼들아 청산 시켜봐 보고 있는 거 다 알아 어? 야 보고 있는 거 다 하니까는 72K가 깨지든가 내 거 청산 시켜 씹새끼야 아 씨 아 진짜 아 더러운 새끼들 씹 아 명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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